내 아들이들 확 찌집어내 올게 전화 안 가져오네 자 약속대로 여러분들 내가 불샷, 촛불샷 여러분들 말끔히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저 서신 분들 한 3분만 앉았다가 가면 안 돼요? 의자에 자 사실은 그죠? 여러분들 우리 시동생이다 내 아들이든 내 손자, 손녀 같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을 게 남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다 가족이요 그 뒤에 서신 분들 조금만 당기면 안 될까요? 아씨 오늘따라 괜히 여쭤냈다 싶으네 서글프 죽겄네 갑바이로 갖고 가면 안 돼요? 제가 대구 팔공산 갑바이 약사여례부를 모시놨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묵은 한 해 때를 내가 말끔히 찍었을 테니까 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다가 매일 집에 아침에 출근할 때 털어놓고 전화 문하고 전화 문하고 이러면은 잘된다쿠네 뭐만 잘지? 진짜 좋습니다요 오늘 제가 가진 재산의 야구는 경북 울진에 가면 용궁사라는 절이 내 절입니다